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라는 게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문제가 생기면 물리적으로 수술 전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보니 여타 금전적인 계약관계보다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수술 끝나면 당신 할 일이 끝난 듯이 무조건 방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 두 번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데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시험처럼 재시험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양쪽 입장을 다 대변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환자는 수술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환상을 벌여야 되는 의사는 환자에게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환자는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거 된다는 사람을 쫓아가고 찾게 돼 있어요. 또 의사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고 수술을 해야지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를 조금 과장하거나 또는 축소해서 환자한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뭐 당신은 해봤자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수술 받겠어요. 인절하게 원하는데 선생님 저는 얼굴이 작아지고 싶고요. 브이라인이 되고 싶고요. 이렇게 예뻐지고 인형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넌 해봤자 그렇게 안 돼. 포기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 수술 절대 안 받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늘도 아마 어떤 환자분이 괜히 왔나 보다 하면서 저를 욕하면서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대면 상담을 했는데 본인은 턱이 작은데 중안면부가 길다고 생각하고 코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턱이 작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저 턱이 작은 것보다 중안면부가 길고 뭐 이렇게 볼살이 많고 아니 턱이 작아서 그렇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나 이 볼살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려고 물어보려고 한 한 페이지를 적어왔는데 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환자분 문제는 여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벙찐 거죠. 그러면 그 환자가 제 말을 듣고 아 나는 턱이 작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의사랑 나랑 안 맞아. 다른 병원 가봐야겠다. 거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던데 거기 가서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가 90% 이상이에요. 안절히 원하는 사람이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수술을 감행하겠죠. 근데 하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였고 내가 어느 정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냐 라고 의사가 입장으로 얘기하면 이제 수술 후에 갈등이 생기죠. 돈을 벌어야 되는 의사와 안절히 원하는 환자가 만나면 이런 일들이 기대치에 못 미칠까 봐 끊임없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환자는 기대치를 낮추고 의사는 한계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이상적인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죠. 답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